자 탄봇의 턴 이 쯤 들죠 자 자회장 꺾고 바로 가버립니다 자 풍물 다 차서 이제 톡댓반에 톡댓입니다 자 탄봇의 턴턴 5조나 6조 국물통 한도이면 손백이 하나 가득 차요. 대략 800개로 더 가니까 이렇게 큰게 있는 마음으로 유일합니다. 가득 찼죠. 상품 가득 찼습니다. 2배 400km 2배 400km 2배 400km 2배 400km 자 그것보다 ER 오고 역시 수입 기계가 편한건 아니지만 밑에는 확실히 없네요 밑에는 확실히 없고 뒤에 여기 뒷배가 조금 있네요 자 이거는 뒤에 삼백채를 세우고 풍고를 불어야 되는데 부하를 조금 덜 받게 하려고 좋게 된거 같아요 여기 뒷배가 좀 많이 흘렀네요 자, ER595죠 잘 막습니다 기아알보구 자 코너가 떨리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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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